1일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소청 마감시간이 2주 안에 선거결과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있는 당사자인 후보자 자신뿐만 아니고 선거인 소위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소청 신청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견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시간적인 속보승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방송을 들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14일째 접어들게 됐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난 4.15 총선에 비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선거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또 어느 정도 규모를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표를 훔쳤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상세하게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4.15 총선 때만 하더라도 선거가 마치고 난 다음에 몇 달간 아주 집요한 그런 추격전을 통해 가지고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습니다마는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우리는 3구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었고 또 그 전에 2021년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같은 그런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소위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노하우와 그리고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첫 번째 공직선거이기 때문에 과연 중앙선거관리원회 관련자들이 이번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부정선거를 단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문정권 하에서 다섯 번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부정선거를 감행하게 되면 그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선거 데이터에 고스란히 지난 다섯 번의 선거와 비슷한 유행의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만일 그들이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기 때문에 개가 천선에서 더 이상 부정선거를 단행하지 않으면 문정권 하에서 다섯 번의 공직선거일 수 있었던 아주 기이한 현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내놓고 하지는 못하지만 아주 은밀한 조심스러운 그런 사전투표 조작을 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바로 선거 데이터를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간에 결국은 공상당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처럼 선거 데이터를 발표할 수가 없으면 발표하지 않으면 범행은 감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선거 데이터를 법규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한 범죄는 드러나게 말인다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바로 이번에 장관급 선관위 사무총장이 된 박찬진이라는 그런 인물이 사무차장으로서 사무총장 대형체제로서 거의 1인 지휘체제에서 6월 1일 지방선거를 치뤘습니다. 그 선거 결과는 바로 선거가 끝나자마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선거 데이터를 통해서 발표되었고 그 발표를 미뤄보면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대한 규모의 부정선거가 이번에도 있었다. 거대한 규모의 부정선거가 이번에도 감행되었다. 두 번째는 그러나 2020년 4.15 총선과 3.9 대선에 비해서 좀 조심스러운 조작이 있었다. 좀 부드러운 조작이 있었다. 조작률이 낮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들을 수 있는 것은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시행된 소위 사전투표 조작은 문정권 하에서 다섯 번 있었던 3.9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방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 후보에게서는 그가 사전투표 쓰던 득표수의 10% 내지 20%를 빼앗고 오늘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관악구청 사례를 볼 것입니다. 관악구청장 선거. 이 관악구청장 선거는 소위 사전투표에서 당락이 변경된 민주당이 25석 가운데 8석을 얻었습니다마는 그 네 곳 가운데 하나가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승부를 그냥 결정지은 그런 경우입니다. 이제 관악구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관악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에 사전투표 득표수의 20%를 관악구의 모든 동 단위별로 다 조작을 해 가지고 표를 훔쳐서 결국은 민주당 몫으로 만든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는 뭐가 다 밝혀졌는가 하니까 조작 방법이 다 밝혀졌고 그리고 선거구마다 조작률도 다 밝혀졌고 그다음에 몇 표를 훔쳤는지도 다 밝혀진 겁니다. 그 소위 선거 데이터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가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생산품입니다. 그 생산품의 소위 기업으로 따지면 CEO 최고 책임자가 최고 경영자가 바로 이번에 장관급 선관위 사무총장이 된 광주광역시 출생에 전남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아마도 2007년 무렵부터 선관위에 몸담기 시작해서 1963년생으로 아주 이른 나이에 장관급까지 올라온 박찬진 씨가 6월 1일 지방선거를 다 진두지휘했습니다.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엄청난 오류와 조작이 발견되면 가장 첫 번째 책임을 지어야 될 사람은 바로 박찬진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입니다. 그 사무총장이 진두지휘한 그 선거는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단체장 선거, 시도광역단체장 선거, 그리고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그리고 광역시의회 선거, 교육감 선거를 통틀어서 모든 선거가 바로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조작률을 입력하고 그것에 따라서 후보별 사전득표수를 조작하고 그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에 따라서 소위 최종적인 후보별 총득표수가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당락을 결정했습니다. 대전시 가운데서는 다섯 군데의 구청 가운데서 한 군데의 구청장이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낙선을 한 경우 서울의 25개 가운데서는 여덟 군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덟 군데 가운데서는 네 군데가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결국은 당락을 바꾼 그런 부분들이 바로 발각이 됐습니다. 서울시장은 물론이고 부산시장, 대구시장, 강원도지사, 충청도지사, 충남도지사, 경기도지사 모든 경우가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다만 소위 선거의 특성에 따라서 표를 빼앗는 소위 후보의 성격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김은혜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의 30%를 10%를 각 동별로 빼앗았고 그다음에 정의당 후보에게서 30%를 빼앗았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무진장 씨라는 강용석 무소속 후보한테서는 절반이 50%를 빼앗은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소득에 받은 바와 같이 전국의 광력단체장 선거뿐만 아니고 교육감 선거도 모두 다 여러분들 소위 조작 프로그램이 가동됐고 전형적으로 서울시 교육감인 조전혁 씨가 집중적인 타격이 돼서 조전혁 후보는 동별로 50%를 빼앗겼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수의 50%를 빼앗겨서 그 표 가운데 재야 전문가 말씀은 그 표 전부가 조희연 씨에게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박선영 씨에게도 흘러가지 않았느냐 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재야 전문가는 그 몫의 전부가 바로 조희연 소위 진보 교육감에게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던 대통령 선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는 2022년도 2월 1일 지방선거까지 소위 사전투표 조작 그리고 그것을 보통 시민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전산 프로그램의 조작에 의해가지고 소위 득표수를 조작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행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재미를 받고 2018년에도 재미를 받고 2020년 4.15 총선에서 절정을 이룬 그런 소위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 방식은 586 운동권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소위 바꾸는 그래서 장기 집권 20년 장기 집권 50년이라는 그런 구상들이 바로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나왔는가 하니까 부정선거를 통해서 언제든지 권력을 훔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에서 바로 이해찬 전 당대표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전 당대표 그리고 전 민주연구 논장이었던 김민석 의원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정도는 4.15 부정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2년 3개월째를 접어들었고 소위 그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2년 3개월째를 접어든 지금 시점에서는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은 그야말로 논회의 박해일입니다. 부정선거가 있었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사용했고 어떤 지역에는 조작률을 얼마만큼 사용했고 그리고 그래서 당락을 어떻게 결정했고 훔친 표수는 얼마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백일하에 저는 제 자신의 소위 그 모든 것을 걸고 제가 걸어왔던 그런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그리고 전문가로서 했던 지식이라든지 한 인간어서 갖고 있는 양식이라든지 양심을 다 걸고 저는 분명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7년 대통령선거 5구 대통령선거 이래로 모든 선거는 다 부정선거였고 그것은 바로 전형적으로 전산조작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전산조작 프로그램은 대단히 조악하고 간단하고 원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중앙선거관련회를 방문하시게 되면 정부가 공식교를 발표하는 선거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모든 선거 데이터가 다 가짜라는 겁니다. 당일 투표는 어느 정도 진짜에 수렴하지만 근접하지만 사전투표는 조작 공식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의 도움과 그리고 신민디님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우리는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그런 소위 조작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그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숨어있는 소위 조작공식과 조작방정식과 그리고 조작 프로그램과 그리고 조작공장을 찾아낸 데 성공함으로써 그동안 막연하게 배일에 가려 있었던 소위 대한민국의 선거조작 기술자들과 이들 활동에 부역한 중앙선거관련회의 전산담당자들이 어떤 식으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생산했는지 제조했는지 제작했는지 바로 그 범행의 전모를 여러분들에게 보고해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신임 대통령인 윤석열 씨가 이 문제를 자신이 오랫동안 몸다라던 검찰에서 흔하게 진행되는 소위 선택적 수사,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수사를 할 수도 없다는 그런 영역을 넘어섰어 이것은 공동체의 안위와 생존과 번연과 후세대 사활이 달린 문제라고 깊이 인식하고 이 문제를 조속한 시간 내에 수사에 나서는 것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 문제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전문가로서 모든 그런 영향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과 진실이 5월에 꽃향기처럼 널리 퍼져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소위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이 문제를 덮는 경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결국 국민의 몫이라고 봅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이 문제는 금기여가 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언론도 모두 다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결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이 지고 있는 겁니다. 저항할 것인가 한가할 것인가 아니면 순응할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국민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지에 흘러가는 그런 고락선의를 보면 고락선의를 보게 되면 선택적 수사에 무게중심이 실리는 것은 심의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락선의를 해볼게요 고락선의로해 shades 고락선의 Gamble 고락선의로 해 blush 간 것 고락선의 남성 환adel 고락선의로考에 주의 가상에 섬림 mud이 народ 고락선의로 해욜 고락선의로 kan 고락선의яж 고락선의로 고락선의도 كل 고락선의로 고락선의로 고락선 various 고락선의로 그리고 고락선의 고락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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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